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던 레비 회장이 최근 손흥민의 충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내걸며 말도 안되는 연봉을 제시하자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최종 결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결국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손흥민과 살라를 동시에 영입하겠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해 토트넘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을 강하게 거부해온 손흥민이지만 이번 레비 회장의 만행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데다가 레비 회장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 케인이 미넨에 이적했을 당시 이적료를 압도하는 금액이다 보니 레비 회장이 빛의 속도로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손흥민은 누구도 예상 못한 대반전 결단을 내리면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내 꿈이다 라며 연봉 430억원에 4년 계약 무려 1720억원짜리의 계약을 거절했던 손흥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손흥민은 내가 사우디에 가고 싶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 이라며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꾼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ESPN은 사우디 알 이티아드가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 6천만 유로 860억원의 추가 보너스를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 알 이티아드가 손흥민의 연봉 3천만 유로 약 430억원에 달하는 4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 이티아드는 최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카린 벤제마 은골로 칸태된 세계적인 선수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손흥민과 같은 골 결정력도 뛰어나면서 팀을 유럽 최고의 구단으로 리드해줄 진정한 캡틴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받고 있는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거절한 손흥민의 토트넘 팬들은 소니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토트넘 약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에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들은 이번에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최고의 골 결정력과 최고의 감아차기 능력을 보유한 동시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선수라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화도 내지 않으면서도 팀원들의 기량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세계 최고의 주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 스퍼스웹은 14일 토트넘 호스퍼가 에이스 손흥민과 재계약을 논의한 결과가 공개됐다라며 양측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토트넘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손흥민을 보유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에 제시한 금액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는 토트넘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현재 잉글랜드 최고 공격수 중 하나다. 토트넘에서 총 394경기에 출전 150골을 넣었고 86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헤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했다. 손흥민은 새로운 주장이 됐다.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토트넘 시스템은 개혁됐다. 손흥민은 과거 카리스마가 넘치는 약간은 강압적인 형태의 주장 대신 솔선수범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토트넘이 이번 재계약에서 손흥민에 제시한 금액은 250억원. 손흥민이 기대 이상으로 골을 많이 넣어야 최대 300억원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180억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억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이 금액은 손흥민의 현재 명성과 골기록, 주장으로서 팀에 기여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음으로써 토트넘이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게 적은 수준입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 유니폼을 사고 토트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티켓을 사는 한국인들이 쓰는 금액만 해도 이미 손흥민 연봉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 중 가장 착한 이미지로 광고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매년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브미 스포츠는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 내 에이스인 손흥민의 심각한 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계약은 더욱 충격적이다. 레비 회장은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은 범죄적으로 급여가 적다. 손흥민은 35경기에서 23골의 득점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스까지 획득한 선수다. 이건 말이 안된다. 레비 회장은 도둑이다. 손흥민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도둑질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손흥민의 연봉 420억원에 4년 계약을 제시했던 사우디의 알 이티아드 구단이 이번에는 손흥민과 레비 회장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적 시장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풋볼 트랜스퍼는 22일 손흥민과 살라의 사우디 이적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알 이티아드가 손흥민에게 두번째이자 마지막 화끈한 제안을 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영입에 모든 것을 걸었다. 라며 손흥민과 함께 살라에게도 똑같은 금액의 제안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좌손흥민 우살라로 사우디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공격 라인업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우디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로 전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살라는 지난 시즌 알 이티아드의 거액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리버풀에 잔류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리버풀은 알 이티아드의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98억원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알 이티아드는 2억 1,500만 파운드 약 3,635억원까지 올려 리버풀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사우디 알 이티아드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적료 5,990억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리버풀의 상징 클롭 감독마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겠다고 폭탄 발표를 하는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리버풀을 살라가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살라의 결단이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식 통에 따르면 이번 알 이티아드의 5,990억원 제안에 레비 회장은 한박 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할 때 1,600억원을 받았는데 3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레비 회장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승인할 확률이 99.99%라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던 손흥민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EPL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골잡이라 불리는 살라와 같은 구단에서 투톱으로 뛴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으려 했던 이유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미 호날두, 네이마르를 비롯해 칭테, 파비뉴, 마레즈, 마네, 브로조비치, 핸더슨, 피루미누, 맨디, 쿨리발리 등의 사우디 리그 팀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손흥민과 살라까지 계약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사우디 리그가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 현지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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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